다음 얘기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최재형 씨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겠다. 이런 수사 결과를 신무정 검찰총장에게 일단 보고를 어제 했습니다. 서 본 의사님, 일단은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혐의 처분을 둘 다 내릴 것 같은데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이견이 있을 만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하고 최재형 목사는 기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의 처벌 조항이 준 사람만 더 있고요. 받은 사람만 더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따라서 최재형 목사만 기소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최재형 목사도 예를 들어 공작을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해가기에 본인의 이득을 얻으려고 청탁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김건희 회사 공격하려고 몰래카메라 촬영하려고 이런 게 공작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이득 이런 게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8대7 기소 여부가 있지만 또 직무 관련성은 하나하나 세 부조에 들어가 보면 8대7 중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의원이 더 많아요. 기소는 8대7이지만 한 명 차이지만. 그런데 김건희 회사는 14대0으로 불기소는 없잖아요. 이걸 종합해서 둘 다 기소 안 한다고 보는데 저는 김건희 회사 기소 안 하는 건 당연하고요.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공작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정한 청탁을 취할 이익 의사가 아니다. 이래 봤을 때 둘 다 불기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강성필 대변인. 그랬더니 최재형 씨,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게 되면 매번 관련 증거가 계속 언론에 공개돼서 재판이 사실상 생중계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권 쪽에서 우려하는 것 같은데 검찰 측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도 보잖아요. 그러면 신념과 철학이 없으신 분들은 매번 결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텝이 꼬인다고 하죠. 그게 신념과 철학이 없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마주쳤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공범관계에 있는 분인데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불기소한다?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를 하면 둘 다 불기소를 할 겁니다. 물론 최재형 목사는 기소 유예도 검토 중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는 것을 기소한 적은 있어도 기소하라고 한 것을 불기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기능이나 업무가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건데 이것을 본인이 하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김건희 여사 말고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8대7의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 보면 공직자나 배우자는 금품수사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직무 관련성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성에서 봤을 때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알선수재까지 확대를 해서 심사를 했다고 하면 기소 의견이 나왔을 거라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알선수재도 심사했잖아요. 변호사법 입안 여러 개, 6개 죄를 놓고 하나하나 심사했잖아요. 그런데 알선수재도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윤 대통령이 나쁜 일을 하고 대가로 받는 게 알선수재잖아요. 그게 해당 안 된다는 것은 뻔히 안 했고 저 심사했잖아요. 노자라고 자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이 김여사 불기소 방침 정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론조사안을 보면 여론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 좀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연령대를 보면 70대 이상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 찬성한다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서 변호사님, 눈에 띄는 건 대구, 경북, TK 여론인데 여기서도 과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에서는 약한 골이 김건희 여사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완전히 마치 윤 대통령이 허수아비고 김건희 여사가 V1 실시한 것처럼 자꾸 교묘하게 가짜뉴스로 프레임을 짜는데 그게 일부 보수 우파 국민들이나 일부 또 쏟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거래가 탄핵당한 거예요. 지금 보면 최소원 씨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모든 걸 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 말은 강력하게 가짜뉴스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천 개입했다고 하지만 김건희 회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잖아요. 아무 게 본인 목소리나 텔레그램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공천 개입을 다 김건희 회사가 공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짜뉴스에 공격을 집중적으로 야당이 하는데 그게 제대로 여당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좀 악화되지만 그렇게 여론 가지고 특검하거나 재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하고 설명하면 여론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보수층 일부에서 좀 섞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셨고 소신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지지를 바꾼 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화가 난 보수 지지층들이 더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아니, 본인 보수 지지층들도 상식이 있고 눈높이가 있고 다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속이고 있다고 하면 화가 더 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상식인데 그리고 정치 공세한다고 하는데 사실 야당이 정치 공세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틈을 보이면 안 되죠. 그럼 또 틈도 한두 번은 보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틈을, 공격의 틈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TK라든지 국민의힘 주요 지지 기반 60대, 70대에서도 이제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아니, 사과하면 끝내게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직자, 배우자들은 300만 원 상단의 어떤 명품백을 받아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합법화시켜줬는데 이것을 어떤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증거가 대한민국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이며 그냥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쨌든 여론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 정서를 좀 고려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천 개입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이게 야당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이에서도 그런 걱정을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기소하기가 어려우니 사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자는 게 그때 전당대회에 나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렇게 털고 가는 게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두 분 말씀까지 듣고 어떤 판단이 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